Q. 등장 Q. 등장 아니 선생님, 같이 가요 네?! 여기까지 왔다 네?! 이거 다섯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, 이거? 선생님, 진동 너무 빨라요 어디서부터 다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랑 모양이 다른데, 이 선생님이랑? 봉긋한 모양이 많이 생겼다 어딜 땡겨야 고려가 되는 거 난 안 봉긋한데 착해만 봉긋하다고 흐뭇해야 하네 진짜 짜증나 왜 그래 선생님한테 선생님 좀 되게 나긋해 어우 매워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미안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 제일 많으냐고 여기서 요리 시켜놓고 우리 둘이 자기한테 만들어서 또 데이트해 뭐래 데이트하고 있고